전남 지역 학생 가정에 남도장터 온라인 상품권 포인트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은 학교 급식 중단으로 집행하지 못한 3, 4월분 무상급식비 예산 76억 원으로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제2차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차 때와는 달리 농산물 꾸러미가 아닌 전남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서 직접 필요한 식재료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도내 830개 학교, 19만 명 학생 가정이며 1인당 4만 원 상당의 남도장터 온라인 상품 구매 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품목도 농산물 꾸러미를 비롯해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확대했습니다.